가자 맵에 끝에서 끝까지 크으 이마스에 라삼 나는 치쿠린 스티브 만나면 좋더라 아이고 아이고 아 그 배반 아 우리 who 우리 우리 택 못 잡죠? 귀엽구나 다급실 라이프 아 이거 안 들어가네 그쵸 정신과 시간의 방입니다 네 공룡 안 쓰는게 진짜 좋아 졸라 편합니다 귀여운 건 하지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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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시 잠시만요. 이제 아마추어로 돌아왔기때메 감사합니다 네 끝났나봐요 네 끝났나봐요 네 끝났나봐요 네 끝났나봐요 네 끝났나봐요 전어포구 헐 널... 더 너버고 더 장군님 제가 못맺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어디가 한거 있었나보지? 고맙다 허구 알았어 나한테 맡겨라 쑤 쑤 쑤 로운 4 맘 쑤 쑤 쑤 쑤 어 뭐야 레드를 안먹네 약하다고 생각하는건가? 약하다고 생각하는건가? 약하다고 생각하는건가? 약하다고 생각하는건가? 아 몰라 안 망는데 레더 안 망는데 안 망는데 위에 아 뭐야 어유 안 쎄 13디킥이 아파요 13디킥이 아파요 멜베 끝에서 끝까지 이마세 라삼 병몰이는 쩔어 끝에서 끝까지 가 라운드 4 쩔어 무시하고 자꾸 내밀래? 마이너스 구해서 키 커겠어 안녕하세요 쩔어 맞을뻔 쩔어 맞을뻔 쩔어 요 레드랑 이지거든 아니 프레임 자꾸 무시할래? 아이고 10인데 아이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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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망 와.. 얘네 이굴꾹 막 지른다 뭔가 좋은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퇴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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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